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쥬메이쿠와 함께 불가리 코리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는 138년 전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2700년 전의 로마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을 한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당시 다이아몬드 중심의 주얼리 시장에 루비아, 에메랄드, 사파이어 등의 희귀한 보석의 컬러를 다양하게 조합함으로써 불가리만의 특색이 있는 주얼리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함과 풍부한 색채, 볼륨감이 돋보이는 불가리의 주얼리는 당대의 문화와 어우러져 전세계 상류층에게 뻗어나갔고 명품이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통과 새로움을 결합해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만들어낸 불가리의 특징은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가리는 기존의 틀을 넘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의 인재상은 열정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인재를 1순위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각자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각 단계마다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불가리는 교육을 통해 직원 각자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가리는 디자인과 무역 등 6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얼리와 워치, 액세서리와 향수 등의 다양한 무대를 배경으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구경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LVMH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불가리에서 일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레주메이크 전문 취업 컨설턴트와 상담받아보세요. 합격하는 구경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레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채용 사이트 자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 준비에 대한 취업 정보와 채용 정보, 그리고 기업 정보까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